아, 안 나오네. 오빠, 이것 좀 마시고 하세요. 거기다 놔둬. 어디가 문제예요? 아무래도 순환 펌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너무 오래됐어. 그럼 갈아야 돼요? 뜯어서 한번 봐야지. 국민이 이 뽑아줘서 고맙다고 전화 달래요. 누가? 엄마가요. 아빠 나무 말씀 안 하셔? 네. 근데 진짜 콜라텍 그만두고 우리 집에서 나가실 거예요? 아빠도 오빠한테 손찌검한 거 후회 많이 하고 계세요.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러실 거 없다고 말씀드려. 나도 이미 서운한 감정 다 털어버렸어. 그리고 콜라텍도 세 사람 구할 때까지 내가 봐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고 해. 죄송해요. 제가 결국 오빠를 쫓아낸 거예요. 아니야. 그렇게 생각하지 마. 난 나 할 때가 돼서 나가는 것 뿐이야. 고쳐서 쓰긴 틀렸다. 갈아야겠다. JTBC